피부가 약간 빛이 나는, 발증이 딱 해소되는, 홍조 있으신 분들, 얼굴에 열감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푸석푸석한 머릿결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윤기가 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루즈팩스입니다. 오늘은 8월에 신상 털계를 가져왔는데요. 쏟아지는 신상들 중에서 제가 사용해보고 가장 좋았던 베스트5 제품들만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넘버지인의 맑은 결과 에센스 전보 패드예요. 이거는 넘버지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3번 패드인데요. 제가 3번 토너부터 3번 앰플, 너무나도 잘 썼기 때문에 사실 패드까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좋더라고요. 3번 에센스 토너를 듬뿍 담은 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드는 제가 관 파우치 영상에서도 정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패드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패드였어요. 전보 사이즈의 빅어 패드고요.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원단은 보시면 검은 점 같은 게 보여요. 이거는 모카시 줄기인데 표백 공정을 거치지 않은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끈적임도 없고요. 딱 수분감과 영양감을 채워주는 그런 패드입니다. 닦아내는 토너 패드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서 팩처럼 활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고가 에센스 부럽지 않은 50까지 듬뿍 담은 발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유난히 피부가 약간 빛이 나는 말 그대로 결광 패드예요. 저는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해서 이만큼 남았거든요. 재구매 의사가 있고요. 저처럼 3번 제품이 잘 맞았던 분들이라면 이 패드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메디힐의 누드게 마스크예요. 마스크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보셨을 브랜드예요. 바로 메디힐이죠. 메디힐에서 이렇게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막 구경을 하다가 딱 이 신상을 보자마자 아 이건 바로 사야 된다. 이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분 라인의 마스크팩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 썼더라고요. 잔뜩 쟁여왔는데 그것만 너무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겔 마스크팩을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겔 마스크팩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시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센스가 진짜 듬뿍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에센스 자체도 끈적임도 없고요. 이 촉촉함은 정말 달라요. 얘를 피부에 딱 붙이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목이 너무 말라서 갈증이 막 났을 때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셨을 때 그 갈증이 딱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촉촉하고 시원해지는 느낌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시트지가 턱 아래 부분 조금 괜찮은데요. 이 이마 쪽에 붙이는 시트지가 한 이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제 이마가 사실 조금 넓은 편이긴 한데 이쪽이 이렇게 이만큼 남아가지고 그게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지와 에센스와 그 모든 게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제가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고요. 에센스 자체가 흡수가 더 잘 돼서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고 차가워졌습니다. 보습겔 마스크겔에 5종 세라마이드 성분이랑 8종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녁에 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를 만져보면요. 아침에도 피부가 촉촉합니다. 뭔가 푸석하고 잠을 잘 못 잤나 했죠? 그때는 제가 이 마스크팩을 꼭 하고 잡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하이오우의 리즈스 애플민트예요. 이거는 워시오버 팩이고요. 제가 저번 달에도 오하이오우의 워시오버 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워시오버 팩을 사용을 해보고 나머지 워시오버 팩을 모두 다 구입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좋았던 제품이 바로 이거였어요. 얘가 1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무화과 있죠. 제 마음속에 1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았던 게 이거였는데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제 피부를 만졌을 때 피부의 열감이 딱 느껴지거든요. 활동을 하고 나서도 피부의 열감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 딱 해주면 좋을 팩이 바로 이 애플민트 워시오버 팩입니다. 초록색의 청량한 색감이죠. 보시면 곱게 갈은 민트잎과 또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얘가 물이 아닌 사과수를 베이스로 한 제품이고요. 사과수가 피부 속에 수분을 촉촉하게 채워주고요. 그리고 또 사과수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 칼륨이 피부 속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젤리 같은 탱글한 제형이고요. 얼굴에 바를 때는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요. 소량씩 덜어서 이렇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싹 느껴져요. 저희가 파스 붙일 때 그 화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 애플 민트를 발랐을 때 그 민트 때문에 화한 느낌이 약간 있어요. 다 됐을 때도 이렇게 스파출라로 걷어낸 다음에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파스 붙이고 나서 화한 느낌 있죠. 그게 얼굴에 꽤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 역제? 여드름 피부 특허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세안을 하고 나서도 이 쿨링감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얼굴이 좀 시원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홍조 있으신 분들, 얼굴에 열감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이거는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키노닉스의 아줄렌 모이스처 토너 패드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패드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많이 사용을 해보고 그중에서도 좋은 제품을 좀 섬멸하는 눈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사실 키노닉스에 되게 유명한 패드가 있잖아요. 저는 그 패드보다 오히려 앰플이 좋다고 해서 제 영상에서 앰플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줄렌 패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줄렌 패드는 좋습니다. 제가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패드를 진짜 거의 한 20통 넘게 사용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재구매를 할 만큼 저의 진짜 찐 애정템인데 그 패드랑 약간 비슷한 타입의 패드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집게가 내장되어 있고요. 얘도 약간 쌈무 느낌의 굉장히 얇은 패드고요. 저는 딱 봤을 때 패드 원단부터 보거든요. 삼중 레이어 원단으로 얇고요. 밀착력이 좋아요. 제가 라운드랩의 패드랑 왜 비슷하다고 했냐면 이렇게 찢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드로 관리를 해줄 때랑 안 해줄 때랑 차이가 굉장히 커서 눈가 쪽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떼어내면 패드가 뜨끈뜨끈해요. 열감을 진짜 싹 가져가줘서 정말 빠르게 시원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반 넘게 사용을 했고요. 얘가 또 마음에 드는 게 보이시죠? 약간 찰랑찰랑. 에센스가 진짜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서 패드 한 장을 꺼낼 때마다 에센스가 흠뻑 묻혀져서 나와서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홍조와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데는 아줄렌 성분만큼 좋은 성분이 없거든요. 특히나 아줄렌 성분이 잘 맞는 분들이라면 이 패드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아줄렌 성분뿐만 아니고요. 캐모마일 코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오습과 진정 효과에도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이아의 모발 코어 강화 고영양 단백질 크림 헤어 트리트먼트예요. 제가 오랜만에 물미역 트리트먼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라이아라는 브랜드는요. 넘버제인 브랜드에서 헤어 고민 맞춤 브랜드로 나온 게 바로 이 라이아 브랜드라고 해요. 넘버제인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고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워낙에 넘버제인 제품들이 가성비도 좋고 또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 머리가 되게 어둡잖아요. 제가 셀프 염색을 했습니다. 이 셀프 염색을 하기 전부터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사실 손상 보이긴 했지만 지금보다 손상이 조금 덜 했었거든요. 그때 사용을 하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아, 역시 넘버제인이 넘버제인 했구나. 역시 다르다. 제품력 하나만큼은 약간 믿고 간다. 셀프 염색을 하다 보니까 머릿결 손상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약간 빗자루 느낌의 그런 푸석푸석한 머릿결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윤기가 나지 않아요? 이걸로 꾸준히 사용을 해줬더니요. 머릿결이 약간 좀 튼튼해지고 윤기가 생기더라고요. 얘가 또 가격이 너무 착해요. 지금 50% 세일이에요, 여러분. 50% 세일해서 만 원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쟁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쟁였고요. 그리고 이 라이아가 좀 대단한 게 홈페이지 내에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무료 반품을 해준다고 써 있어요. 진짜 본인들의 제품력을 이만큼이나 믿고 있구나라는 거를 딱 그 문구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름이 모발 코어 강화잖아요. 손상된 모발의 큐티클을 강화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푸석푸석했던 머릿결이 조금 윤기가 생겨요. 제가 한동안 진짜 머리끝에가 약간 갈라져서 계속 뚝뚝 끊어졌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뚝뚝 끊어지는 게 잘 안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 제품 하나만을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제품들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고 비교해서 그 제품들 중에서 좋은 제품을 제가 선택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세일 끝나기 전에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신상이 쏟아지는데 사용을 해보고 좋은 제품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도 또 좋은 신상들 열심히 써보고 좋은 제품들로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